그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대사 치료에 쓰이는 약물 세 번째로 MSM과 퀘르세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보신을 위해 유황오리를 드시는데요. 일반 오리에 비해 값이 비싼 유황오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황은 약성이 매우 강해 함부로 먹을 수 없는데 1970년대 미국에서 안전한 식이유황을 추출하면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MSM 식이유황입니다. MSM은 주로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검증된 영양제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DMSO 형태의 유황합성물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효과는 좋으나 악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오레곤 대학의 로버터 허슬러 박사와 스탠리 자곱 박사가 냄새가 전혀 없는 MSM을 도입하면서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였고 1981년에는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할 때 손톱을 강화시킬 때 혈액을 희석할 때 MSM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실용특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 허슬러 박사는 MSM이 스트레스에서 통증 완화, 기생충 감염 치료, 에너지 증가, 신진대사 증진, 혈액순환 개선 및 상처치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MSM은 관절염, 간질성 방광염, 알레리성 비염 및 급성운동 유발 염증과 같은 다른 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어 왔습니다. 2007년 미국 FDA에서는 안정성과 효과가 확인된 MSM 제품인 옵티 MSM을 최초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MSM의 사용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효능과 효과가 알려지면서 보편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MSM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으로 사용한 시험관 내 연구에서 유방, 식도, 위, 간, 대장, 방광, 피부암을 포함한 다수의 암세포들에서 대사를 방해하고 직접 암세포의 사멸과 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MSM이 암세포의 대사 변화를 초래하여 세포 성장의 전사 단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SM의 항암기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MSM이 전사인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DNA 결합을 억제하여 VEGF, IGF-1 리셉터와 같은 발암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감소는 암세포의 생전 또는 증식 경로를 감소시키고 종양의 혈관 신생을 예방함으로써 종양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MSM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대사 변화를 초래하여 세포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세포의 전의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노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MSM을 암세포에 처리하면 주위 세포와의 접촉과 이동이 억제되고 세포 노화가 유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MSM이 저산소 조건화에서 하이드로스 인디스펙타 1 알파와 같은 다양한 전의성 암 표지자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NF-카파비의 억제입니다. 암은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을 쓰는데 그 중 하나가 글루탄산염입니다. 글루탄산염은 글루타민을 가수분해하여 만드는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의 활성을 NF-카파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M이 이 NF-카파비를 억제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내 글루탄산염의 생성을 막아 암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치료제로서 MSM에 대한 임상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MSM 사용이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의 다양한 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퀘르세틴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껍질에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파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퀘르세틴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가장 활성용으로 다양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염작용, 알도즈 환원효수 억제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항암작용 등이 있습니다. 많은 플라보노이드들이 암 형성을 억제하는데 그 중 퀘르세틴이 가장 강력한 항암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퀘르세틴은 백혈병, 상피세포암,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전리선암, 뇌종양 등 다양한 암들의 항암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이 항암효과를 갖는 기저는 첫째,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둘째, 암 발생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며 셋째, 암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체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변환시키는 것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전의를 막습니다. 임상적으로 퀘르세틴이 놀라운 적용 중 하나는 항암제 내성을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항암제를 사용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효과를 못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암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기저는 항암제의 수용체 맥의 능동적 이동입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에서 항암제를 받는 수용체 부분이 변하여 항암제를 오히려 밖으로 토해내버려 항암제가 암세포 내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암세포의 사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항암제는 효과만큼이나 다양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일부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폐독성을 감소시킵니다. 붓살판과 같은 일부 항암제는 폐에 손상을 주어 후에 폐섬유아증을 유발시킵니다. 발생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고 6개월 내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방사한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발생률은 더욱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 투여 후 8개월에서 10년 사이에 발생하며 발생원인은 항암제로 인한 활성산소가 폐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항암제로 인해 발생한 활성산소로부터 폐손상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퀘르세틴은 신장독성을 예방합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독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시스플라틴의 경우 자주 유발되는데 글루타치온 주사도 신장독성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퀘르세틴 복용도 항암제에 의한 신장독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일부 항암제 특히 시스플라틴이나 옥살리플라틴의 경우 신경 손상을 주어 말초신경변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 투여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손발절임 증상을 자주 호소합니다. 통증의 양상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타납니다. 급성은 종종 일시적으로 차가운 것에 대한 과한 통증이나 이질통증이 나타난 것이고 만성은 지속적인 항암제 치료로 인한 가역적인 신경 손상으로 통증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글루타치온 주사와 케르세틴 복용이 신경독성을 예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캐모브레인 일명 항암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암제로 인한 뇌세포 손상, DNA 퇴아, 호르몬 감소 등으로 인해 집중력이나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20에서 30%에서 케모브레인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인지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와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불행한 것은 치료 방법이 딱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주사와 케르세틴 복용이 케모브레인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대사 치료에서 MSM은 단백질대사, 케르세틴은 지방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 모두 효과적이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SM은 2g씩 하루 2번, 케르세틴은 500mg씩 하루 2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한 병원의 대표 원장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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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